안녕하세요 벌써 다 도망가셨네 오늘 제일 중요한 거 하는데 큰일 났네 이러시면 내년도 올 확률이 큰데 큰일 났어요 먼저 19페이지에 오늘 동영상도 꼼꼼하게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험 문제가 거의 6, 7개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두 번째가 결격사유 요약집에서 19페이지 19페이지로 한번 쭉 가보실까요? 결격사유가 매년 작년도 문제도 아주 괜찮았습니다 기본석 교재 보시면 저 뒤에 제일 마지막에 기축문제가 작년도 이거 나와있고요 해설도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거 한번 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똑같이 나온다고 정말 꼭 그랬습니다 먼저 2번에 결격사유 별표 3개를 꼭 해놓으시고요 작년도 문제처럼 다음 중에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찾아보십시오 한 박스에다가 4개 정도 이제 또 모의고사를 한번 보긴 할 거니까요 그 정도에서 꼭 시험 문제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작년도 좀 이상한 피특정 후견이 여기 나와서 약간 어려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의의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요 먼저 등 등이라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결격사유 12개에 해당되면 사무소 근무를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근무를 시켜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사무소에 있을 수 없다 바로 결격사유 10조에서 12개나 이런 정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12개 그러면 첫 번째 수료처럼 개업 공인조사 사장님도 안 되고 근무 시켜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근무 시킨 사장님은 업무 정지를 당합니다 옆에 보시면 소속 공인조사 그리고 처음에는 몰랐을 때 내보내야 됩니다 2월 이내에 안 내보내면 업무 정지 별표가 6개월로 하나도 안 깎아줍니다 이 정도로 문제 삼는다 그리고 중개 보조원 커피 타고 그리고 청소하고 이런 것도 못합니다 중개 보조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관상으로 보게 되면 결격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파산 그리고 징역형 선거 이런 것들은 아예 뭐 이맛박에 써놓은 거 아니니까 정말 알기가 어려울 겁니다 뭐 순진해 보이는데 저것이 교도소 갔다 왔네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2개월 넘어가면 업무 정지 당해 괜히 또 사무소 문 닫고 놀아야 됩니다 그것도 딱 6개월 풀로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안 파줄 거여 그럽니다 그리고 개업 공인조사의 임원 그리고 사원도 다 될 수 없다 그냥 다 안 된다 요소로입니다 사무소에서 절대 근무도 못해 창업도 안 돼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이렇게 결격사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심사 들어가니까 7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 기준에 하나의 요건 요건 충족 못하면 우리 입법에서 효과가 안 나온다고 했을 겁니다 법률 요건 갖추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효과라고 할 건데 요건 원인행위를 갖춰야 될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실까요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등록 취소를 어떻게 한다고요 딱 귀를 막아버립니다 할 말 있으면 해봐봐 저기 뭔 사람 보고 있습니다 말 끝났으면 집에 가 3년 동안 영업하지 마라 이러면서 나중에 등록 취소가 절대적 상대적이 아닙니다 뭐 2박 3일 빌어봐야 싹싹 빌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정량 말고 옆집에 육사 2개 이런 것들은 싹싹 잘만 빌면 그때는 문제 안 삼습니다 근데 이거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안 봐줄 거야 정량 결사에 나오잖아요 결격사유 사망 결사할 때 거기 결이 바로 결격사유입니다 정말 꼼짝 못하고 무조건 등록 취소 당해 라고 해서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우리 개인들 대표자가 반드시 등록 취소 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 법인 같으면 그 법인의 대표자 그리고 임원사원들 이런 사람들도 모두다 거기 정호보는 괜찮은데 임원사원도 대표작급입니다 법인의 임원됐다가 사원됐다가 나중에 3년 동안 영업 못합니다 거기 등록 취소 하여야 한다 대신에 이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해소했다 내보냈다 그러면 그때는 괜찮다 라고 해서 그러면 정말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모두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제한능력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험 문제감에서 하나가 나옵니다 내용은 자세히 안 물어보고요 뭐 미성년자 보고도 나이가 몇 살이 이런 것도 물어보지 않을 때입니다 근데 아주 어려웠을 때는 나이 계산 좀 해보세요 이 사람이 언제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까 라고 나이 계산 민법에서는 초위를 계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이 계산 그리고 형기 계산 등록주소 계산은 초위부터 모두 잡고 갑니다 여기는 너무 심하니까 하루라도 더 잡아주겠다 이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미성년자 보실까요? 미성년 성년이 아닌 사람 그럼 나이 어린 애들 계입니다 저기 19명은 지금 고등학교 다니겠네요 고딩들입니다 만자 쓰나 안 쓰나 똑같습니다 생일까지 다 진화라고 거기다 만을 썼을 뿐입니다 19세 그렇죠? 미만자 이런 사람들은 제한능력자로 중기업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학교 2학년도 합격한다고 했습니다 커피 따고 청소한다 안 돼 저 소속으로 근무 좀 할게요 학교나 다녀라 그럴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와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개인도 1년 빨리 들어가서 그러면 또 나이 채워가지고 와 그래야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19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2019년이면 최소한 2000년도 생은 돼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생일까지 진화해야 되고 성인하고 또 성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에도 19이 되면은 그 해가 되면은 그때는 미성년자 그때는 이제 성인이라고 해줍니다 여기는 성년은 생일까지 진화라 라고 해서 성년하고 성인은 또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쪽도 그 다음 의제성년자 성년의제 제도가 혼인하면 민법에서는 성년으로 간주된다 라고 해서 법률의 얘기를 단독으로 자유롭게 또 그래야 될 겁니다 가전제품도 사야 되고 하니까 여기는 크게 무죄 없이 좀 봐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격교사회에서 벗어나지는 않아 라고 여긴 중격할 거니까 민법하고 달라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앞에서 보시던 공인주교사 시험에는 응시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공인주교사 자격증까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는 못한다 등록은 못한다 라고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 이제 불표 정말 작년도에 나왔던 거 여기 나왔네요 피성년 후견인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입니다 이제 정신적으로 좀 맛이 간 사람 이렇게 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피성년 후견인 근데 이제 맛이 좀 심각하게 가신 분이 바로 앞에 사람 그죠 앞에 사람 맞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오늘 같은 날도 우산 쓰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피성년 후견인 이쁜 거라고 꼭 머리에다가 꽃을 꽂고 다닙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피성년 후견인 제가 아주 심각하게 마시갔네 이런 사람이 바로 피성년 후견인 이쁜 어떻게 운 좋게 합격을 했는지 가서 그냥 찍어갖고 다 맞췄는지 몰라도 중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부할 때는 또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너무 열심히 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마시가져갖고 나중에 또 정신이 아주 돌면은 큰일 난다는 겁니다 어렵게 합격했는데 나중에 머리에 꽃을 달았네 그러면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중격 정말 못합니다 너무 심하게 하시면 큰일 나니까요 좀 적정하게 하시고 막 잠도 안 주무시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거기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셨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나이 드시면 정말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날 새게 하다가 큰일 납니다 목숨에 지장받습니다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오늘은 괜찮습니다 비 오면은 이제 우산 안 쓰고 다녀 이런 사람이 바로 피한정 후견인 옛날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셋선선 사람 용어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앞에는 심각하게 마시가신 분 뒤에는 그래도 멀쩡할 때도 있는 사람 이런 게 바로 피한정 후견인 그래서 이제 사무처리 능력이 겨려됐다 겨려 이런 사람은 피성년 후견인 약간 부족하다 그런 사람은 피한정 후견인 민법에서는 약간 언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한능력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하거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 미성년자 명의로 집이 돼있네 그랬을 때는 누구 또 누구입니다 미성년자가 집 팔아죠 그러면 집에 가 그래야 됩니다 어머님 메시고 와 그래야 됩니다 아버님 다 메시고 와 아니면 유임장 인감증명서 가지고 와 그런데 이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받아도 안 됩니다 유임장 인감증명서 가지고 왔습니다 실무에서는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피한정 후견인 오늘 같은 날은 괜찮으니까 유임장 인감증명서 가지고 오면 단독으로 후견이 안 와도 괜찮다는 겁니다 계약서 써도 괜찮다 우리는 실무할 사람들이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중기업은 무조건 안 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선거 풀어놓고 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하고 또 유사한 거 정말 박스 조금으로 나서는 장론대 피 특정 후견인 그러니까 특정한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심각하게 무슨 맛이 같다는 게 아니라 잠시만 약간 후원이 도움이 좀 필요할 뿐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코사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용은 안 물어봤는데 여기는 상당히 좀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피특정 후견인 특정한 분야에서 일시적인 후원이 좀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은 결코사위가 아니다 아니다 우리 박스에다가 정말 딱 넣어놓고 기출문제에 나와 있었습니다 박스 문제에서 피특정 후견인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유사품에 좀 필요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결코사위가 아니다 좀 어렵잖아요 피한정하고 피성년이지 피특정이 왜 나와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또 재산의 문제가 있는 얘기입니다 나이 어려서 정신이 이상해서 재산이 또 없어서 파산 개인회생이 아닙니다 신용불량이 아닙니다 파산 손고를 받고 우리 파산까지 간다고 하면 아예 정말 딱 숟가락 두 개밖에 없습니다 빚은 그냥 수십억 수백억이고요 이렇게 해서 더저히 못 갚는다 파산이 있다고 할 겁니다 파산 완전히 그냥 다 정리하고 재산 한 개도 없다 이 소리입니다 파산 손고를 받고 뭐라고요 파산 쫄딱 망했으니까 로또 복권이라도 돼야죠 복권 되면 괜찮은데 복권 되지 않으면 거기 복권 아니면 복권 돈 다 갚고 채무를 완전히 변제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면책 결정까지 받았을 때 엄청 까탈수롭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 아니면 중겸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나중에 재산에 문제가 생기면요 나도 한번 파산 한번 해볼까 파산하면 이제 중겸 못합니다 사무소도 안되고 근무를 해소도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속이고 가가지고 파산 손고 당해놓고도 가서 근무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옆집을 문 닫게 합니다 그건 정말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옆집에서 손해배상 청구 들어올 겁니다 문자가 되니까 안돼요 사무소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복권 결정이 나면 면책 과정까지 다 거쳤을 때 거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복권되지 않으면 격격사유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금고 이상입니다 형의 손고인데 여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여기도 자주 내고요 꼭 어려운 것들을 자주 냅니다 금고 이상의 금고 이상이면 금고 그리고 징역 그리고 사형 그 세 개를 얘기합니다 형벌은 아홉 개가 있습니다 아홉 개 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좀 큰 거 큰 것들 이상의 형의 손고를 받고 그리고 집행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도소 가서 살다가 나왔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살다가 나오면은 큰 집을 가능성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왜요? 사회적응은 아예 안됩니다 누가 이제 교도소 갔다 왔대 그럼 종원분들이 겁나갖고 나 나갈래요 그래서 교도소 갔다 온 사람 내보내래요 나를 내보내래요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도소 갔다 오신 분이 나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장님도 엄청 싫어할 겁니다 저것이 뭐 교도소 가도하대 그러면 또 뭔 사고를 치려고 그럴까 겁도 엄청나게 날 거고 이러니까 안된다는 겁니다 자 끝내고 나왔는데도 몇 년은 더 가라 몇 년이라고요? 3년 그러니까 옛날에 저거 5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몇 년이다? 3년이다 이런 숫자를 또 속일 수가 있으니까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요 끝내고 나왔는데도 3년이 더 경과되라 그 3년을 결격기간이라고 보겠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면제 받지 않기로니까 받지 않기로 면제 되고 나온 사람 이 사람도 얼마다 끝내고 나와도 3년 중간에 면제 받고 나와도 몇 년 3년은 가라 라고 사회적응하는지 보겠다 좀 지켜보겠다 국가도 그러겠죠 등록신청해서 줬더니 또 교도소 갔네 그럼 또 갔다고 빼앗고 또 나왔다고 또 주고 그러면 정말 아주 국가도 황당할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사고 안 친다 이제는 큰집이 안 그린거 와봐 라고 해서 요거는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3년을 째려보고 있습니다 교도소 가나 안 가나 지켜볼거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이제 집행종료 사유가 또 사유에다가 가석방도 있고 무기지능단도 있으니까 또 기간이 달라 라고 하셔야 됩니다 먼저 만기는 기간을 다 채웠습니다 만기석방이면 몇 년만 가면 된대요 3년 저기 끝에 있네요 3년 그리고 뒤로 넘겨보시고 가석방이 무지가 됩니다 가석방 가석방은 중간에 나온 것을 가석방 그럽니다 누구 가석방 받아서 나왔대 중간에 풀려 나왔대 요술가 가석방입니다 가석방은 3년만 가서는 되면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뭐도 가야 된다 잔연기 3년 송고받고 나서 2년만에 가석방 돼서 나왔다 몇 년이라고요 4년 3년 그러면 안됩니다 잔연기 1년에다가 302년에다가 1년도 더 가라고 그리고 갔다 오셨니 큰 집 그릴 것니 3년 더 못해 그래서 1 더하기 3 해서 4년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끔씩 몇 년이게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무기지능자 정말 살아있을지 모르는데 무기지능자 저 무기지능자는 평생동안 교도소에서 살다가 그리고 죽음을 거기서 이제 교도소에서 맞출 사람 여기도 모범생활하면 중간에 풀려서 나온다는 겁니다 저기 무기형은 한 20년부터는 바로 가석방이 가능해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유기형은 3분의 1만 걸어놓고는 안 물어볼 건데 그렇게 지나면 여기도 바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조모씨도 나온다고 사회가 벌벌 떨잖아요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무기형 10년 이상이 경과해야 되고 다시 또 그래야 이제 종료된 걸로 보는데 또다시 얼마가 남았습니까 또 3년 그러니까 몇 년이라고요 13년 아주 그냥 공식입니다 왜요 그냥 묻지 말고 무기지능자 그러면 13년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0년만 갔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3년이 또 가야 되고 법에서 계속 지켜보겠다는 3년까지 보태보라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요 여기까지 오는 게 머리가 상당히 좀 많이 복잡해지고 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출전들이 꼭 4구우개입니다 매년 그냥 한 문제 냅니다 자 먼저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집행을 받지 않기로 가로처럼 집행 면제 받지 않기로 하고 중간에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중간에 나온 4개는 모두 다 그냥 공통적으로 3년씩만 가면 됩니다 3년씩 근데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3여 조치를 내려줬는데 여기도 중간에 나오는 건데 잔용기가 없습니다 아까 혼자 자리에서 나오면은 잔용기 있고 가석박 근데 특별사면은 사라진 게 있습니다 사면 그랬으니까 잔용기 없다 라고 3년만 가면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위에 집행 종류하고 집행 면제하고 다르게 나눠놨다는 겁니다 좀 정말 다르기는 달러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그것본에 법률 변경으로 아주 운좋게 그러니까 그 법으로는 죄가 돼서 선거가 되고 살고 있는데 근데 그 후에 요즘에 이제 바로 낙태죄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간통죄 그리고 혼인빙자 간음죄 헌법에서 지금 위헌 판결 때문에 죄다 지금 형법에서 쏙쏙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법이 바뀌면 살았던 사람 그리고 상고를 잃는 사람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사람 나가 그게 바로 집행 면제 라는 겁니다 그렇게 법률 변경으로 아주 운좋게 집행을 면제 받으면 얼마라고요 3년 그게 뭐게 이렇게 나무로 보니까요 3년만 가면 돼 이 사람도 큰집에서 큰집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여기입니다 큰집이 그리워 하면서 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때 되면 밥도 주고 재호도 주고 올 수 안 내도 되고 그냥 옷도 주고 얼마나 편하냐고 합니다 또 이제 별 하나 둘 이러면 또 선배 대접받고 이러니까 큰집이 엄청 편하다고 합니다 한번 가봐야지 그러면 큰일 납니다 거긴지만 차라리 죽지 못해서 사는 곳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그게 입니다 다음지 니은 번엔 형의 시호입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요 바로 형을 선고해놓고 계속 집행을 안 한다 지금 사형도 계속 집행을 안 합니다 그럼 중간에 이렇게 풀려서 나온다는 겁니다 집행을 면제한다 나가 라고 합니다 국가가 집행할 생각이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국가도 권리위에 주무시면 국가도 계속 주무세요 라고 개인만 소멸시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도 있어 형의 시호가 완성됐을 때 몇 년이라고요? 3년 그리고 형마다 얼마게 이런 거 안 물어보니까요 몇 년 경과돼야 면제 된대요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하다 형의 시호는 몇 년이다? 3년 그리고 특별사면 특별사면은 간간히 보니까 이런 것들은 자꾸 문장 언급합니다 일반사면 말고 특별사면은 몇 년이라고요? 3년 3년 지나면 여기도 중간에 나오는 건데 잔용기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국에서 또 형을 받았을 때에도 여기도 이제 3년만 가면 되고 그리고 공소시호 아까 보셨던 니음번에 공소시호는 죄가 아예 없습니다 공소시호 국가 공공기관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관을 놓쳤다는 겁니다 화성사건 그리고 개구리소년사건 아직도 도민이 누군지 단 3개도 없대요 이래서 이미 공소시호가 완성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라고 해서 죄인을 못 잡았다고 국가보고 잡지 말래요 이러니까 소재기 자체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된다 안된다? 안된다 바로 공소시호 완성은 바로 중겸의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화성사건의 범위도 개구리소년사건 저기 어디 대구에서 초등학교 4명들 누가 산에서 아예 그냥 애들 다 죽여놨습니다 이런 사람도 합격하면 뭐 한다고요? 중겸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공동중계해야 됩니다 아주 큰일 납니다 화성 무서운 동네고 개구리소년사건 거기 있었던 동네 산에 가면 절대 안됩니다 죽을지 모릅니다 이 정도니까 정말 큰일 난다는 겁니다 아주 소름 돋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에 일반사면 특별사면은 일반사면이 다릅니다 문장으로는 특별 그럼 정말 특별해 보입니다 그거 별로여개입니다 대통령이 특별하게 사면 조치를 내린 것은 3년이 남습니다 근데 일반사면은 국경의래 국회 동의까지 받아서 범죄도 그렇게 큰 것도 아닙니다 일반사면 조치를 내리면 선고가 없어집니다 선고가 없어지면 결격에서 벗어난다 선고 자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너 죄 없다 보통 다 거기가 음주운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면허장 시험장 가서 면허 딴다고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일반사면 받아서 많이 그럽니다 꼭 일반사면 그러면 음주운전에서 면허 취소된 사람들 꼭 아주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결격사에서 바로 벗어난다는 겁니다 풀려서 등록신청 가능해요 중계보존 자격증 없으면 보존생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의 무슨 유의 집행 그런데 위에는 집행 종료였습니다 여기는 집행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집행유의 선고를 받고 그러면 징역 몇 년의 집행유의 얼마라고 선고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슨 기간이라고 했나요 3년 있나요 없나요 큰지 가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집행을 보류했으니까 초범자니까 집행 안 할게 또 초범자들 집행하다 보면 교도소 가면 교도소 가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라고 하고 못된 지만 다 배워서 사회에다가 써먹습니다 사회를 아주 쑥대밭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보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기간만요? 유의 기간만 거기 유의 기간 그 네 글자를 꼭 박스를 해놓으실까요? 유의 기간만 결격사유 자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예가 있네요 자 징역 1년에 집행유의 3년 이러면 몇 년이 결격기간이라고요? 3년 유의 3년 했으니까 유의 기간 그것만 그것만 계산하라는 겁니다 그냥 앞에 있는 문의만 선고 1년을 보태지 말고 그리고 3년에다가 또 3년 보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유의 기간 3년만 결격이다라고 기억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요즘 또 선고유의가 자주 나옵니다 선고유의 선고유의는 선고 자체가 보류가 선고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격사에 해당될까요? 해당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3번은 결격이 아닙니다 괜히 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헷갈리실 것 같으면 아래도 있는데 결격X 이건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게 또 박스에 들어가 있어 자 작년처럼 P특정, 후견인 그리고 선고유의자 이렇게 들어가면 결격사유가 있다 없다 없다 안 봤다 라고 해야 된다 집행유의는 봤는데 이것도 비슷해 보이니까 헷갈리지 하면서 약올립니다 선고유의는 선고 자체를 보류시키는 거니까요 죄가 정말 너무 겁해요 그냥 죄를 때리는 것 자체가 미안할 정도니까요 죄 안 때리고 한 2년만 지나면 선고 자체를 아예 안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선고유의 그런데 집행유의는 이미 징역형 선고는 돼 있다는 겁니다 교토소 갔다 온 거나 다름없는데 집행만 안 한다고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완전 달라 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인주의사법 위반인데요 먼저 첫 번째 자격 취소받은 몇 년이라고요? 3년 이거는 3년만 부정량도 징역으로 정지하면서 4개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취소 당하면 3년 동안 사무소만 못 가는 게 아니라 시험장도 못 가고 그리고 커피 타러도 못 오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집에서도 쫓겨나고 학원의 원장님은 3년 동안 결제해 놓을 거니까 아주 반갑다고 어서 오시라고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학원에 와서 놓으세요 이럴 겁니다 무용담이나 얘기를 하고 계셔야 되고 오게입니다 이렇게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아주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정말 어디 오갈 데가 없습니다 정말 오갈 데가 없고 집에서도 이미 쫓겨났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자격정지 받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었을 때 소소 공인증계사 소인들은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 라고 해서 7개 봤을 겁니다 이렇게 정말 아주 복잡하니까 한 문제 저걸 풀어마라고 이러면 안됩니다 정말 푸셔야 됩니다 한 문제 때문에 떨어져요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개사무소의 등록 취소 등록 취소는 자격증은 멀쩡하고요 정랑돌에 8개 6사에 11개 거기 등록 취소가 있잖아요 상대적도 결론적으로 2박 3일 드렸는데 소용없다 그러면 등록 취소 된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중개 못한다고요 3년 3년 동안은 중개업을 못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 보시면 가끔씩 나올 때가 있는데 사망 그리고 해산은 여기는 3년간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망하신 분이 3년 후에는 관을 열고 나오십니까 이거 말이 안될 거니까요 이거는 관련 자체가 없고요 그리고 해산은 돈 없어서 그냥 쫄딱 망한 거지 무슨 취소를 당한 것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해서 그러니까 돈 생기면 언제든지 그런데 3년하고 관련이 없다는 게 3년 후에도 돈이 없어 그러면 해산한 법인은 다시 등록 신청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는 3년 관련 짓지 말아라 그 얘기로 그리고 이제 우리 격교사회에서도 아까 미성년자 3년 안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피한자 피성년 후견이 30년 지나도 맛이 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3년하고 관련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록기준은 사무소 근생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는 3년 안 해도 얻을 수 있고 심함은 3년 후에도 못 얻고 이러니까 3년하고 관련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딱 3개입니다 가끔씩 여기 문장 나왔을 때 엄청 어려워하십니다 밑줄 정말 잘 읽어놨습니다 사망해사 그 다음에 격교사유 그리고 등록기준 미달은 취소가 된다 해도 3년하고 관련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딱 3개가 3년하고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문장 나오면 이것도 뭐으래 하면서 시험장에서 2박 3일로 아주 계속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종치고 아주 인생도 종칠 수가 있으니까 정말 조심 꼭 하셔야 됩니다 먼저 정리하세요 고소를 합니다 출장도 정말 제일 싫어한 게 시험장에 오셔가지고 우황총 신문 드시고 열심히 생각하시는 분 이런 분 정말 아주 아주 싫어합니다 그죠 진짜 그렇게 열심히 생각할 거지 시험장에 오셔가지고 1분마다 한 문제를 막 풀어야 되는데 열심히 생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정말 싫어합니다 물론 아예 다는 아니니까 한 반 정도는 바로 찍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열심히 생각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문제마다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문제마다 그러면 내년에 와 그럽니다 내년에 와 아주 수련이 안 됐으니까 더 공부하시고 오세요 정말 그러다가 중개사무소 하다가 영업하시다가 대형 사고 친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업무정지 여기 우리 개업이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여기도 이제 중개업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하겠읍니다 아까 자격정지는 소소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는 우리 사장님 사장님도 거인 하면서 자격정지 업무정지 얻어맞고 쫓겨납니다 하겠읍니다 거인들 소인들 하면서 별 겁니다 저기는 7개고 여기는 13개에서 14개고 거기 따블에 가깝도록 우리 개업공사는 업무정지라는 사유가 많습니다 막 인장증도 안 했다고 확인 쓸면서 작성교 보좌 안 했다고 제재 얻어맞습니다 그러면 정지 먹고 쫓겨나 이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정말 여기는 꼭 조심하시고요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래요 처분 당시래요 뭔 당시래요 여기는 정말 많이 냈었다는 겁니다 요즘에만 정말 아주 뜸합니다 왜 이렇게 계속 안 냈는지 이상할 정도입니다 꼭 기하시랍니다 계속 아주 줄기차게 냈었다가 요즘 안 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볼까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그리고 공인주계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입니다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뭐예요 여기는 발생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 당시입니다 발생 당시 여기 발생에다가 첫 번째 줄 중간 넘어가서 저기 당시 앞에 발생 처분 당시 자꾸 이럽니다 문장이 어려우니까 처분 당시인지 발생 당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발생했을 때 그 당시에 임원들이나 사원들은 정지 기간 동안은 꼼짝 못한다는 겁니다 업무정지 2월 정지가 발생했을 때 2월 처분은 한 6월 이러면 처분 당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당시 발생 당시 발생 당시 임원이나 사원은 정지 기간 동안은 근물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사무소 있을 수도 없고 다른 사무소 있을 수도 아예 없다는 겁니다 정지 기간 중에는 꼼짝마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사고를 안쳐도 꼭 법인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임원 사원들은 꼼짝마세요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아마 우리 시험 문제 중에는 이 놈이 제일 많이 나왔을 겁니다 아직까지 횟수로 보면은 광인주계사법을 위반하여 이 법을 위반해야 됩니다 저 법은 아니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금액 얼마래요? 300만 원 이상 이걸 딱 500이나 200이나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금액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벌금형만 선고받으면 결격이야 그것도 3년이나 그랬었는데 지금 금액이 얼마라고요? 300만 원 이상 금액을 속인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 금액 갖고 아직은 속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 이상이니까 300만 원부터 입니다 그러니까 또 300만 원까지는 결격이 아니다 그러면 저거 아주 또 소설 쓰고 있는 얘기입니다 300만 원부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상이야는 저 숫자를 포함을 하고 초과 미만은 그 숫자를 포함을 안 하고 이상이니까 300만 원부터는 걸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초과라고 안 했잖아요 오케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몇 년이라고요? 정말 삼삼하게 얻어맞습니다 300에 3 3년에 3 아주 300만 원 되면 삼삼하게 얻어맞으면서 3년 동안 중급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벌금도 이 법은 크다 저법은 아무 문제 없는데 도로교통법 아니면 형법 이런 것들은 저법이니까 여기는 결코서에 해당된대요 안 된대요 해당? 안 된대요 저놈은 도로교통법만 계속 내니까 법이 거기 5천 개 가까운데 니네는 도로교통법밖에 모르냐 해가지고 가끔씩은 형법도 낼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낸 시간입니다 건축법 그리고 국토법 다 주택법 거기도 막 삼학년 삼방등 있잖아요 거기는 이 법이 아니니까 괜찮아 기억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임원이나 사원 중에서 결코서에 해당되면 얼마 이내에 있어라고요? 2월 그 2월은 꼭 동그라미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기 그리고 나이계사 자격주소 하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모두 다 초의를 산임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민법의 예외라는 겁니다 민법에서는 오늘 개선하지 말고 내일부터 라고 첫날 초일을 산입을 안 했는데 여기는 산입한다 안 한다? 한다 라고 해서 하루라도 좀 빼줄게 라고 해서 여기는 좀 봐주는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그리고 관계기관에다가 줘야 할 거다 그래서 문제가 되면 내보낼 거다 라고 특히 이제 우리 업무 정지 얻어맞을 수가 있으니까 바로 파산선거 받은지 정오보니 아니면 또 교도소 갔다 오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제자 얻어맞아요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19페이지 이건 이제 결격사유가 상당히 많이 어려워서 그냥 여러 것들은 꼭 피하고 싶은데 결격사유는 매년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격결한다는 결격사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모두 다 들어갑니다 누구는 결격사유에 해당돼도 근무가 가능하네 등록신청이 되네 절대 안됩니다 하여튼 무조건 사무소 근무하는 사람 개혁이 됐건 소속이 됐건 이모이 됐건 사원이 됐건 모두 다 모두 다 이제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12개 이렇게 12개 해당되면 여기는 아예 자격결해서 중개사무소 근무가 될건 창업이 될건 모두 안된다는 겁니다 그냥 쫓겨나 일하다가도 쫓겨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이제 하나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마 올해도 이렇게 박스에다가 다음 중에서 기역, 미역, 디근, 니을 이런 식으로 한 4개 정도 써놓고 지금 결격사에 해당되는 사람 찾아봐라 아니면 해당되지 않는 사람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런 식으로 작년도 무제도 아주 괜찮을 수 없고 먼저 첫번째 나이 어린 사람 뭐라고요 학교나 다녀라 그럴 겁니다 미성년자 무슨 미성년자가 중개업이요 라고 국가가 봤을 때는 어이없다 그럴 겁니다 학교나 다녀 여기는 안된다는 겁니다 애들이 뭔 돈 개념이 있어 오늘 그냥 계약금 천만원 받으니까 가서 술도 진탕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번쩍 날 거고 큰일 날 거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하지 마라 그리고 커피도 다지 마라 중기 보존도 안되게 입니다 자격증이 있어도 소속 공유주사로 받아줬으면 절대 안된다는 겁니다 교훈을 시작합니다 나이가 얼마라고요 만자 쓰나 안 쓰나 똑같은데 19세 19세가 안된 이것도 옛날에 20세였습니다 한 살 줄였다 19세 미만자 이런 사람은 바로 미성년자 아까 봤던 것처럼 생일 하다가 오늘 오전이고 오후이고 23시 59분이 될 거 무조건 오늘 그냥 합해서 포함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여기다가 이제 혼인을 하면은 하면서 성년으로 의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의제성년자 그러면 독립해서 18인데 15인데 혼인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성년이 된다는 겁니다 그건 민법입니다 민법에서는 집도 사야 되고 혼인했으니까 가전제품도 혼자 가서 사야 되고 맨날 그냥 엄마 손잡고 다니면 부인이 뒤에서 보면 저하고 평생을 어떻게 사나 해갖고 정말 도장 찍고 싶은 생각밖에 절대 없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혼인하면 독립시켜줘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법률행이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계약 같은 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우리가 여기서는 중격할 건데 이걸 왜 봐주겠냐고 나 뭐라고요 무슨 말을 막 써도 법정대로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 그런 소리 다 엉뚱한 소리니까 혼인을 해도 뭐라고요 그래도 미성년자 무조건 무조건 나이만 갖고 따지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나이만 갖고 따지니까 혼인했다고 성년이 된다 혼인했다고 중격 가능하다 혼인했다고 중기 보존 근무 가능하다 절대 안 돼 이거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나이만 갖고 따지겠다 이걸 객관적으로 따지겠다 주관적으로 절대 안 따져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정신이 마시가신 분 뭐라고요 오늘 같은 날은 괜찮은 사람 누구라고요 피의 한정 후견인 피 올 때 무산을 안 쓰고 다닙니다 왔다 갔다 까빡까빡 심신 박약자 그리고 심신 상실자 근데 지금 정신 갖고 얘기 안 합니다 사무처리 지금은 사무를 처리할 꼭 위임처럼 표현합니다 능력이 능력인데 한 사람은 부족 한 사람은 겨려 라고 문장 표현을 정말 잘 해놨습니다 먼저 약간 부족하다 그리고 겨려는 아예 없다 이 소리입니다 누가 피 한정 후견인은 뭐라고 할까요 부족일까요 겨려일까요 부족 여기는 부족입니다 약간 부족하다 부족하니까 50% 피 올 때만 이상하지 오늘 같은 날은 또 멀쩡해갖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정신이 한 50% 반반 들어있는 사람 근데 피 성년 후견인 보실까요 피 성년 후견인 여기는 뭐라고요 사무처리 능력이 겨려 겨려입니다 아예 없다 겨려 그냥 먹고 자고 그것밖에 못합니다 정신이 1% 99%는 어디다가 버리고 왔는지 아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 실종입니다 이 정도로 무좰가 되는 사람이 피 성년 후견인 기원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작년처럼 작년처럼 여기 이제 비슷한데 피특정 피특정 말 그대로 특정한 분야에서 특정한 분야에서 후견 일시적으로 지원을 좀 해주는 필요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는 정신이 아예 심하게 문제가 된다는 게 특정한 분야를 전혀 몰라서 그 부분만 딱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일시적으로만 그리고 나서 일시적이니까 계속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후원이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 이제 피특정 후견인은 일시적인 일시적인 그냥 돕는 일시적인 후원 후원이 이렇게 필요한 사람 이렇게 필요한 사람 이런 이제 필요한 자 이런 사람이 바로 피특정 후견인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결격 사유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여기는 정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를 아예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년도 시험 문제 한 ㄴ 정도의 피특정 후견인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유사품에 좀 조심하시라 피한정하고 피성년은 들어가는데 피특정은 안 들어가 다시 또내볼 만합니다 꼭 이렇게 좋은 문제들은 다음번에도 떠냅니다 그 사람이 또 들어가서 또 내니까 여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금고기상 뭐실까요 금고 금고 이상 그리고 금고 이상도 뭐가 또 해당되냐고 안 물어봅니다 금고 징역 그리고 뭐라고요 사형 개인도 사형을 여기다 왜 써놨냐고 막 그러시는데 사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저렇게 집행을 계속 안 하면 집행 면제 받고 또 나올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형도 교도소에서 그냥 무조건 죽는 거 아니요 라고 기여하셔야 됩니다 금고기상에 그리고 형이 이렇게 선고를 받고 형이 선고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선고 위에 집행 집행 문장만 잘 보면 될 건데 집행을 뭐하고요 집행 종료되고 또 얼마라고요 끝내고 나와서도 사회적응은 어려워 입니다 떡여줘서 갈 거예요 국가는 못 믿고 사고치는지 지켜볼 거예요 그럴 겁니다 집행 종료 그리고 집행 뭐라고요 면제 집행 종료 사유 면제 사유 이게 이제 종료 사유는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제 사유는 4개가 있고 아주 심하게 뭐 물어보진 않는데 그래도 조심할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면제 된 후 또 몇 년이 더 가라고요 3년 3년이 더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3년이 그러니까 종료되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면제 되면 근무가 가능하다 안 된다니까 여기입니다 3년이 그리고 더 경과되지 않으면 여기는 등록 신청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라고 기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여기다 이제 집행 종료를 집행 종료는 어렵지 않을 건데 집행을 끝내고 나왔다 집행 종료가 3개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만기 완전히 다 기간 채우고 나오는 만기석방은 몇 년만 가면 된대요 3년 이거는 3년만 가면 됩니다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3년이 뒤에 붙어있으니까 경과되지 않으면 바로 결코 싸유 자 그럼 이제 반대로 만기석방 후에 3년이 경과되면 등록 신청 가능 자격증 있으면 교두서에서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가석방 만기는 다 채웠는데 가석방은 중간에 풀려 나와요 여기입니다 가석방자는 몇 년일까요 3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요 잔연기 남아있는 잔연기에다가 잔연기에다가 찌꺼기에다가 또 얼마가 있다고요 또 3년 3년이 또 경과되지 않으면 이런 것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잔연기 때문에 등록신청 안 받아죠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근무를 시켜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경과되지 않으면 근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결론을 시기합니다 다음 세 번째 살아있을지 모르겠다 무기진역자 이렇게 무기진역자가 뭐 이랬을 때 가석방 받았을 때 이렇게 가석방 받으면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일까요 우리 보통 이제 무기라고 했을 때 기간이 없다 그러면 우리 가석방은 빼볼 수라도 있는데 여기는 빼볼 만한 숫자가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잔연기를 형법에서 잔연기 얼마다 라고 아예 얘기를 합니다 잔연기 얼마라고요 10년 여기 10년은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또 얼마까지 가라고요 3년 살다가 나온 사람은 3년을 법에서 법에서 더 시켜보겠다고 해서 3년이 또 붙습니다 그럼 다 얼마라고요 13년 정말 살아있을지 모른다 1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나이가 90세입니다 그럼 몇 살까지 몇 살이라고 100세 100세 100세입니다 나이가 세 자리 숫자가 돼야 됩니다 100세 살 되면 중기업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고 아마 이제 평생 나 한 번에 그냥 나 살아서 중기업하는 거 소원이다 그러다 이제 10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중기업을 아예 못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제 근무 시켰어도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무기신역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2번에서 이제 집행 집행 면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집행 종료인데 집행 면제 면제는 그냥 4개만 집행 면제인데 집행 면제는 4개 사유만 그리고 이 면제는 그냥 공통적으로 3년 그래서 이제 이것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3년 경과되지 않으면 중기업을 못할 거 4개 기원을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특별사면부터 먼저 볼까요 특별사면 특별사면 대통령이 특정인을 대해서 특정인에 대해서 국경이 아니라도 3년 조치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가능해요 보통 이제 정치법 아니면 저기 대기업의 회장님 우리 대기업 회장님은 아프지도 않는데 바로 들어갈 때는 휠체어 타고 들어가십니다 나올 때는 쌩쌩하게 나오시고 이런 게 바로 특별사면 거기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방송에서 많이 본다는 겁니다 특별사면 보셔야 됩니다 불쌍한 표정 지으신 분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분은 얼마만 된다고요 3년 요거 이제 살다 그래도 나오는 거니까 지금 면제받고 나오잖아요 10년 선고해놓고 지금 7년 만에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3년 받아서 여기 이제 3년이 경과 되지 않으면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형에도 형에도 시효가 있는데 그 시효가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계속 집행을 안 해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이 죄가 되니까요 바로 형을 이렇게 선고를 해 놓고 형 선고 사형은 얼마다 그런 기간이 있긴 있다는 겁니다 형법에 보면은 그런 건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선고해 놓고 갑을 집행을 계속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을 이렇게 계속 안 하면 집행을 할 생각이 없나 봐요 국가가 그러니까 집행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뭐 한다고요 내죠 아니 그냥 내보내라 면제 집행을 면제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국가가 계속 형을 선고해 놓고 집행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도 이제 살다가 나오는 거죠 형의 시효 완성 얼마라고요 여기도 3년 3년이 여기도 이제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이제 비교 먼저 비교해서 일반 사명 근데 어감상으로 일반 일반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하니까 이놈이 꼭 3년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전원들이 엄청 재밌어 한다고 합니다 일반 사명 일반 사명은 국회 동의를 얻어서 아무 때나 가집니다 국회 동의까지 얻고 국경일만 국경일 이렇게 합니다 저기 보통 이제 새해나 그리고 무슨 광복절이나 3.1절이나 뭐 최근에도 뭐 일반 사명 어쩌고 얘기도 많이 나오게 됐었습니다 사명 조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저 국가 적으로 봤을 때 경사수로 나르니까 선고 좀 없앱시다 그래서 일반 사명 조치가 되면 선고가 어떻게 된다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결격사회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결격사회에 해당하지 않아요 선고 소멸 이릅니다 선고가 소멸된다 없어진다 자 이러니까 여기는 경사수로 날이니까 한번 범인조 풀어줍시다 라고 해서 이제 결격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안을 받을 건데 풀어주자 하고 됩니다 이렇게 경사수로운 날 그것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 받아서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비교할 수 있게 공소시효 여기는 국가공공기관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공소시효 여기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겁니다 같은 시효라도 같은 사명이라도 달라요 공소시효면 국가공공기관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소 제기할 수 있는 기관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을 경과를 시켰다는 겁니다 우주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차용준 써놓고 10년 동안 돈 달라는 소리 안 하는데 그러면 채권 소멸 이렇게 됐잖아요 사건에서도 역시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소 제기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범인을 못 잡았다고 합니다 범인을 못 잡아서 소 제기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소 제기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소 제기하지 말아라 그럼 소 제기가 안 되면 죄를 물을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건 선거 자체도 없습니다 그냥 공소권 없으면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비슷해 보이도록 여러분 결격이다 아니다 결격 사유가 아니다 결격 사유 자체가 아예 아니면서 그리고 소 제기 자체도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화성사건이나 개구리 소년 사건이나 이제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소 제기 자체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아예 죄의를 물을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정말 소름 돋네 화성사건의 범인이 자극적으로 땄다네 지금 중개업 창업해가지고 지금 아예 그냥 돈 잘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공동 중개할지도 모른다고요 여기입니다 대구 가면 또 안 되고 화성 가면 안 되고 근데 하필이면 또 여기 올 수도 있고 아주 소름 돋고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런 사람도 중개업할 수 있구나라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 변경 정말 아주 운적인 법률 변경 이렇게 법률이 변경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간통죄 아니면 또 혼인빙자 간음죄 다 그냥 죄가 쏙쏙 빠져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구울 때 구우법 구우법으로 갑한때 죄가 되니까 형 선고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고해놓고 집행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집행도 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새로운 신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죄가 선고가 돼서 집행했던 여기는 신법에서는 그게 또 죄가 안 된대요 그 행위가 죄가 안 된다고 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 변경으로 뭐 할까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나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예 죄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형법전에서 썩 빠지면 나가 옛날에 정말 그랬었습니다 간통죄에 살고 있었던 사람도 간통죄 폐지되면서 정말 다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죄가 되지 않으면 법률 변경으로 합니다 바뀌게 기대하시고 사고 치면 큰일 나고 입니다 여기도 이제 대부분의 법은 죄는 그러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법률 변경으로 면제받으면 여기도 얼마라고요 3년 여기도 3년이 살다가 나오는 거니까 3년이 경과가 되지 않으면 종교 못한다 라고 해서 교토소 갔다 온 것 같대 라고 해서 법이 바뀌어서 나온 것 같대 그래도 3년 동안 근무시켰어도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등록신청을 안 받아줘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이제 외국에서 발이 넓어가지고 외국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미국에서 저기 캐나다에서 외국에서 수형 수형 생활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너도 외국에서 교도소 좀 갔다 왔나 봐 그럼 우리나라 와서도 또 사고 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얼마라고요 그런 사람은 3년이 그냥 외국인도 결격사유 입증해봐라 그럼 결격사유 조회하면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3년이 그러면 3년이 뭐 하지 않으면 경과되지 않으면 여기도 근무를 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여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갑자기 와가지고 근무를 하겠대 그럼 결격사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어디 겨투소 갔다 오거나 아니면 또 저렇게 또 마시 갔거나 저기 본국에 보니까 그런 조회 해보면 다 나온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그냥 또 근무 시켰다가 너 삶소 문 닫어 이렇게 초분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거전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파산을 이상하게 빼버렸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실까요 금고기상의 집행유예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요 집행유예 그리고 무순기간만 유예기간만 유예기간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 딱 이렇게 네 글자입니다 저기 집행유예하고 좀 비슷한데 바로 여기는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 중에 있으면 있는 자 여기도 중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그 다음에 다섯 발 아까 파산 파산이 좀 빠져버렸는데 파산 선고를 받고 파산 선고를 받고 뭐라고요 쫄딱 망했으니까 뭐라도 돼야죠 로또 복권 그래서 복권 되지 않으면 복권 되면 괜찮습니다 복권 되지 정말 파산 신청해서 IP 다 털어버리면 좋을 건데 이제 중격 못 돼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복권 되지 않은 사람은 아는 자는 중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라고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면책 결정 근데 여기 이제 뭐 신용 회복 이런 거 아닙니다 신용 회복은 결격 아니고요 그리고 무슨 또 개인 회생 요즘에 많이 하다 보니까 막 이런 소리 많이 들리긴 할 건데 개인 회생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 불량 이런 거 아닙니다 자 그거 파산 완전히 재산 다 정리했다는 신용 불량 그런 거 말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카드값이 어떻게 잘못돼갖고 중격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격이 이런 것들은 결격이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이걸 결격 사유라고 했습니까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가 이제 자격 취소라고 해서 자격증 뺏긴다 정말 아주 소름 돋는데 자격 취소 사유 4개에 해당되면 몇 년 동안이라고요 3년 시험장도 못 갑니다 저 사무소하고 관련되는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그리고 근무도 시켜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자격증 다시 취득을 한다고 해도 여기는 등록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근무도 중계보증 근무를 하겠잖아요 근무도 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3년 후에나 가능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소속 공인주의사 자격증지 자격증지 처분을 받으면 여기는 뭐라고요 정지기간 여기도 이제 자격증지 3개월 그러면 3개월 6개월 그러면 6개월 여기는 계산 간단합니다 정지기간 정지기간 이렇게 딱 네 글자 중 중에 있으면 있는 바로 소속 공인주의사는 근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무 시켜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제 정지 먹고 쫓겨날 때 그럼 와서 근무한다고 해도 받아주지도 말아야 됩니다 아주 내보내고 소금 뿌려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등록 취소입니다 등록 취소는 자격증은 뭘 저예요 그래서 정량줄에 8개 6사에 11개 해서 이제 등록 취소가 됐다는 겁니다 얘도 몇 년이라고요 3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여기도 등록 신청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근무도 시켜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등록 받아주지도 않아 그 다음 여기도 근무 자격증이 있으니까 소속으로 안 됩니다 중개 보존도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받아주지 말아 입니다 그 다음 이제 아홉 번째 아까 이제 업무 정지 처분 업무 정지 처분이 있긴 있었는데 업무 정지 처분 받은 법인이 있습니다 이 법인에 법인에 이제 그리고 법인의 그리고 임원이나 그리고 사원 있을 건데 임원이나 사원 이런 사람은 바로 이제 사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업무 정지 이제 잘 보셔야 합니다 업무 정지 무슨 당시요 라고 하셔야 됩니다 업무 정지 지금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 그리고 업무 정지 무슨 당시라고요 발생일까요 아니면 처분일까요 뭔 당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무슨 당시 발생 발생이 맞습니다 발생 당시 문장이 아주 길어지니까 나중에 업무 정지 처분 당시 꼭 이래도 전혀 표가 안 나옵니다 처분 당시 말고 무슨 당시 발생 당시 발생 당시 그리고 이제 사원이나 임원은 바로 이제 당시에 임원이나 그리고 사원은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여기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정지 기간 중에는 정지 기간 중에는 근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지 기간 중에는 바로 이제 등록 신청도 안 되고 그리고 여기도 근무도 안 되고 소속이 될 건 중계부전일 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사고진 법인에서는 업무 정지 발생 당시에 임원들이나 사원들은 정지 기간 동안은 중계 못 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열 번째가 이제 바로 여기 이제 업무 정지 업무 정지 이제 우리 개업이 있었고요 개업도 하나 들어가죠 업무 정지 여기는 그리고 폐업 신고를 했을 때입니다 폐업 신고하고 폐업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정지 기간 소속하고 좀 다르게 여기 사장님 정지 기간 중에 있으면 여기도 이제 중계업을 못 한다 그리고 열 한 번째가 우리 시험 번째 제일 많이 냈습니다 2법 2법은 이제 공인주계사법 하나만 얘기합니다 공인주계사법 하나만 가지고 이제 얘기할 건데 공인주계사법을 위반하여 이상이니까 300만원 부터 시작합니다 300만원은 결격 아니다 그런 소리 하면 엉뚱한 소리입니다 이상의 그 다음에 이제 벌금형 하다가 공인주계사법 위반으로 벌금도 징역이 아니라 벌금형도 선고받으면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또 속이려고 하는데 선고받으면 거기서부터입니다 또 선고받고 등록 취소된 후에 다시 3년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선고받으면 얼마라고요 여기도 3년이 정말 여기 등록 취소 아니라고 씁니다 등록 취소 말고 선고되고 나서 등록 취소가 될 건데 등록 취소로부터 3년을 다시 계산하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선고로부터 벌금 안 내도 그냥 3년입니다 3년이 경고화되지 않으면 중계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여튼 무슨 법인가 그리고 금액이 얼마인가 그리고 뭔가 여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정말 삼삼하게 맞을 건데 여러 가지로 속삭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냈었지라고 계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열두 번째는 여기도 이제 법인 법인의 결꽃사유가 있습니다 법인의 임원이나 그리고 사원 중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누가 비가 이 사람이 파산 당했는데 파산 선고 파산 선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D가 나중에 보니까 여기도 피 한정 갑자기 오더니 머리에다 꽃을 꽂고 왔습니다 막 피 한정 그리고 피성년 이렇게 이제 막 머리에 꽃을 꽂고 피성년 후견 이렇게 후견인 선고가 됐다는 겁니다 피특정 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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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법인의 바로 이제 여기는 결꽃사유가 있을 건데 결꽃사유 결꽃사유에 해당되는 임원이나 사원이 있다는 겁니다 결꽃사유가 있는데 그러면 얼마인 해 해소하라고요 2월 이내에 결꽃사유가 있는데 2월 이내에 해소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조건분위가 당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2개월 이내에 뭐 하면 해소하면 괜찮은데 해소를 안 했을 때 이렇게 해소를 안 하면 뭐가 된다고 결꽃사유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 중에서 결꽃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데 2월 이내에 해소를 하지 않았을 때 그럼 어떻다고요 여기도 결꽃사유로 등록주소 되면 여기는 3년 동안 영 못합니다 여기는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정량결사 소등에 걸려서 결꽃사에 해당되면 해소 안 하면 이러면 등록주소 되면서 그것도 절대적으로 등록주소가 되면 임원사원은 그러니까 여기서 억울한 사람은 A는 아무 문제 없는데 C도 아무 문제 없는데 나중에 같이 3년 동안 중급을 아예 못한다는 겁니다 3년은 아예 등록기금하고 근무가 아예 안 됩니다 이 정도로 아예 문제가 됩니다 법인에서는 스스로 알아서 나가는 게 정말 아주 좋습니다 여러 사람 피해보고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먼저 프린트문에서 5번 6번 이거 한번 잘 풀어보실까요 5번 6번에서는 여기도 시험 문제가 저번에 등록은 못 보고 넘어갔는데 5번하고 6번 5번하고 6번 다 각각 하나씩 나옵니다 5번에도 별표 3개 무조건 나와요 그 다음에 6번째 결코 사이도 그냥 무조건 나옵니다 딱 여기만 그리고 이제 교제 순서를 순서를 좀 흐뜨놨는데 딱 우리 10조처럼 그냥 12개 쭉 거절을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5번에 등록신청해서 등록기준 보실까요 등록기준 아마 이 정도만 잘 가지고 계속 보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 자격 가져라 그러니까 변호사가 등록신청할 수 있냐고 또 작년도에 최종 판결이 나왔으니까 올해 또 물어볼 겁니다 안 돼 라고 계약이 됩니다 공인중개사 일것을 요구를 해 더 이상 지금은 구칙이 또 안 나오니까 이제 자격증 없으면 중격 못한다 라고 커피는 타는 거 가능하겠지만 창업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없으라고요 금방 보셨던 결격사 12개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있을 거 그럼 말해야 한다고 결격이면 안 받아줘 기억을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되냐고 정말 저거 엄청 물어봤고요 뭐 거래사고 예방교육 이렇게도 물어봤죠 안 받아도 되는 너무 황당 교육이니까 안 써놨지만 먼저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무슨 교육을 예술해야 된다고요 실무 책임자 보고 직무교육 받아야 최근에 그것도 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무소 설치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분사무소 여기도 실무교육 그리고 그 실무교육을 누가 실시한대요 일단 필수적인 교육인데 누가 실시한지 모르면 어떡할 거예요 여기입니다 국장 아니고 나란히 바빠 세종시 괜히 가서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우리한테 자격증 좀 줘 시도지사가 실시를 해요 여기입니다 등록관청도 아니요 저 커피타는 교육 직무교육에서는 등록관청이 한번 나와도 여기는 안 나와 시 도지사 시도지사에다가 동그라미 좀 자료해 주셔야 됩니다 딱 중간에 계시는 분 아랫사람이 바로 해야지 윗사람이 나란히도 바쁘고 죽었는데 본인이 직접 하냐고 폼도 안 나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아래컷을 열고 있으니까 아래컷 시켜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무소 확보는 정말 많이 나왔고요 틀린 건 아니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사용검사 등을 받으면 검사 승인 그죠 검을 쓰라고 승인 났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조만간에 기재가 좀 되긴 할 건데 너무 따끗따끗한 건물이라서 기재가 안 된다 그래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가슬건축물 대장은 거기 OX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슬건축물 대장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안 돼 거기 X에다가 동그라미 제외에 포함이라고 안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본금 우리 법인은 보실까요 여기 우리 법인은 정말 표표 3개를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무조건 나와 작년에도 예외 없었고 먼저 자본금 얼마라고요 OX 보증설정 금액은 다음주에 배울 건데 1억이나 2억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회사를 설립하려면 돈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 5천만원 이상 5천만원까지는 괜찮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현금으로 확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장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회사 설립 못해 그리고 상법상 뭐라고요 회사 여기다 주식회사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회사 5개 종류 안 물어볼 건데 회사 회사라고 해서 종류가 5개가 왔으니까 5개 중에서 골라라 31개는 안 돼도 5개 중에서 고르는 재미는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특히 협동조합에서 가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가로 그리고 법에도 가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걸 포함이라고 했을까요 제외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또 소속에서는 임원사원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헷갈린다 라고 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 사회적은 보수를 안 받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한테 숟가락 두고밖에 없으니까요 직업 소개하고 돈 안 받으라고 하기는 게 바로 사회적인 협동자입니다 정말 사회봉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사회적 협동조합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거기 제외에다가 그러니까 사회적인 협동조합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아주 쏟아 써라 쓰레기통에 들어갈 거예요 너 돈 안 받잖아 그러니까 중기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기업에서 보수 받고 또 영어정에서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말이 안 되는 수리하고 있네 반드시 돈을 받아 돈을 안 받는 것들은 우리 친구가 아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4조 좀 이따 바로 볼 거예요 14조 중기업하고 겸업 6개 만을 이렇게 법인되면 꼴짝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겸업을 위반하면 등록주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옆집의 육사 정량주류의 옆에 육사이기할 때 겸임할 때 겸 나오잖아요 등록주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영어 못하고 싶니 그럴 겁니다 막 이사짐센터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원이나 사원 대표자는 당연히 포함되고요 제외되고 그 다음에 합자하고 한 명인데 얼마 이상이 369 계산 좀 해봅시다 2분의 1일까요 3분의 1일까요 5분의 1일까요 3분의 1 3분의 1에다가 꼭 동그라미 싫으면 저는 원래는 과반수였다가 2분의 이상이었다가 3분의 1도 줄었지 옛날에는 정말 정말 2분의 1 과반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3분의 1 그럼 369 여기입니다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가 7명인데 임원 사원이 7명인데 2명이 공인주교사는 등록신청 된다 틀렸게요 맞았게요 이미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틀렸다 그 얘기입니다 7명인데 2명만 갖고 부족해 3분의 1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다 이제 제가 한번 10명을 만들어 봤는데 그럼 10명이면 저거 3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인주교사가 4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것도 그죠 여기는 3명에다 4명 그게 또 3분의 1이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고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3분의 1이면 머리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조만간에 바로 죽습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뭐라고요 4명 그죠 3명 그러면 이제 토막살이 납니다 아주 큰일 나니까 4명 그래야 됩니다 4명 그게 또 5명 이어야 그러면 뭐 2분의 1이니 또 그럴 겁니다 아니면 출장원들이 재미있어서 아주 우리를 가지고 아주 놀 겁니다 제자리에 안 갖다 놓습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정신 챙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알아볼까요 대표자 그리고 책임자 임원사원 그런데 교육에다가 3분의 1이 이런 적이 있었다 합니다 3분의 1이 어디가 있긴 있었잖아요 그때는 공인중계를 사기입니다 그런데 교육은 누가 받으라고요 전원 모두 다 합니다 모두 전원에다가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임원사원 자격증이 있거나 다 받으라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신청은 그러니까 자격증을 주는 사람하고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사람하고 완전 다르네요 등록신청 어디다 가라고요 시공구 시공구가 편합니다 저 시공구는 200개가 넘어갑니다 시도는 몇 군도 안 돼 한 18개 정도밖에 안 돼요 이래서 이제 시공구에 그리고 제출서류도 가끔씩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 사진에다가 반명함판을 쓸 건가요 여권용 사진을 쓸 건가요 뭐를 써야 됩니까 여권용 외국 나갈 일도 없는데 사진이 좀 큰 거 옛날에는 반명함판이었습니다 3cm 4cm 센치는 안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권용 사진 저기다 여권용이라고 꽂아놓고요 반명함판 쓰레기통이 딱 들어가니까 좀 사진 좀 다시 찍어서 반명함판 밖에 없으면 여권용 사진을 찍으라는 겁니다 어디 외국 나가세요 그렇게 물어볼 건데 그렇다고 하셔야 됩니다 귀찮게 하면 신경 쓰니까 그런데 산은 뭐래요 사무소 확보 서류 등록기준 갖췄는지 보자 외국인 니네는 호족주의가 안 된다 가족관계 등록법 없으니까 입증서류 입은 입증서류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만 그리고 실은 뭐래요 교육받았니 실무 교육 수료 확인증 전자적으로 확인되면 안 내도 된다는 실무 교육 수료 확인증 앞글자만 따보니까 시험장에 여사님이 입실하셨네요 여사 입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보러 여사님이 입실하셨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글자만 따보니까 여사 입실 맞잖아요 시험보러 10월 26일 날 들어가셨어요 학원 오시면서도 그냥 어디 헬스 가신다고 맨날 오셨을 건데 하여튼 여사 입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보러 가셨어 우리 세종시 근체에도 학교가 잡히나 봅니다 여사 입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통지 자주 물어봤고요 며칠 내에 뭘로 통보를 한대요 며칠 7일 심사 들어가니까 걔 또 열을 기다리다가 못 부러지겠다 열심히 기다리다가 아닙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가 통보할 때가 열을 나와요 우리한테는 일주일 7일 그리고 뭐를 소면한다고요 구두 말고 운동화도 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요 서면 구두로는 안 하고 절대 소면으로 말로 안 한다고 서면으로 보낼 거라고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듣고도 못 들었네 그리고 우리도 했는데 공문이 안 했다고 하고 이러니까 서면으로 합시다 그리고 다음 달 협회까지 통보하는 거 다음 달 묶어다가 작년도 시험 문제가 협회에다가 통보할 것이 아닌 것은 등록증 재교부가 나와서 상당히 헷갈렸습니다 기출문제 저 끝에 있으니까 보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증 교부 이건 간단하게 보면 되고요 보증 설정 하면 등록증 그때 교부하고 거기 주위처럼 인장 등록이나 고용 신고하고 등록증 교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사고 치고 배만 들이들 거니까 보증 설정 했니 이제 믿겠다 그러니까 등록증 주고 그거 걸고 영업해라 라고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등록증 없으면 영업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인장 등록 보실까요 인장들도 또 조금 다 가도 볼 건데 등록 신청할 때는 할 수 있고 그리고 업무 개시전에는 하여야 하고 이걸 다 바꿔내면 안 되고 등록 신청 때 하여야 한다 아니다 등록 신청 때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제지가 달라요 개업은 업무 정지 임자가 달라요 시장군수구청자 그런데 소속한테는 자격정지 시 도지사가 자격증은 시 도지사가 줬으니까 저걸 바꿔서 늘려고 합니다 소속한테는 등록관청이 자격정지를 아주 소수를 써라 합니다 아니면 또 개업한테는 시 도지사가 업무 정지를 말이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결급사유 또 별표 3개 넣으실까요 이거는 무조건 나옵니다 미성년자 나이만 갖고 따지세요 의제성년자도 결격이요 근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 나이를 한번 써놓으실까요 몇 세 미만이래요 19 20 20 써놓으면 안 됩니다 민법 바뀐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20으로 아세요 19세 라고 교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식하신 분 오늘은 괜찮으신 분 피의한정 후견이 머리에다가 꽃이나 달고 다니시는 피의성년 후견이 이쁜 거 알아갖고 하늘만 쳐다보고 우리하고는 대화 안 하고 생각이 엄청 깊은 것 같습니다 옆에 보실까요 그런데 피특정 후견이는 결격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피특정 없잖아요 특정한 분야에서 후원 그리고 그것도 잠시 우리 맛이 갔다는 게 아니요 여기는 결격 아니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기는 삼련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그냥 풀리면 선고가 풀리면 괜찮어 선고를 취소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쫄딱 망했네 파산선고 그런데 뭐가 되지 않으면 복권되지 않으면 결격 그리고 완전히 체험으로 완전히 변제했지만 결격 사이에 선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변제하고 면책신청까지 해야 됩니다 면책신청까지 해서 면책결정 받아야 그게 복권이에요 돈을 다 갚았다고 결격이 아니네 그러면 액스입니다 그다음에 집행종료에서 만기섭방 그냥 저기 끝에 몇 년 그리고 가섭방 잔용기에다가 또보트해서 몇 년 그리고 거기 무기념자는 거기다가 몇 년이라고 잔용기 쓰실 건가요 10년 10년에다가 그리고 또 그 옆에다가 몇 년을 더 쓸 건가요 3년 거기서 이제 결격기간 그 박스에다가 3년 그러니까 정료되면 만기섭방 3년 가섭방은 잔용기 보태기 3년 그리고 무기신일자는 살아있을지 모르겠다 13년 기억을 공소시하고 공소시하고 일반사면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거기다 X 3년이고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공소시요 소재기 못해 일반사면 선거 없앴어 이러니까 결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보시고 집행유예 여기는 유예 유예기간 유예 그것만 써놓을까요 거기 가로에 유예 그리고 선거위예는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선거 자체가 보려됐대니까요 그거 X에다가 O 저 피특정하고 선거위예 자꾸 물어봅니다 요즘 아주 맞들렸나봐 떠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잠시 안내드만 기억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자격추소자 몇 년이라고요 3년 사무소 근무도 안되 시험장도 못가 컨닝하다 걸리신 분 부정행자는 5년 동안 시험장 못가도 커피는 타는데 여기는 커피도 못합니다 아주 어디 오갈 데가 없다 학원에만 반겨주는 여기 자격추소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 소속 공인주사 여기도 정지기간 그럼 정지만 써놓을까요 정지 얼마라고 돼있는 정지기간만 결격이다 저기 유예하고 좀 비슷해 라고 기억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추소 몇 년이다 3년 여기는 시험장 갈 필요 없고 등록증 저기 세종신장님만 3년 후에 보러 오시래 그 다음에 업무정지 처벌을 받았고 폐업신고 앉았는데 여기도 정지기간 아까 저기 위에 있는 자격정지하고 비슷하게 똑같이 자격정지 그리고 업무정지 무슨 당시에 임원이나 사원은 정지기간 중에는 결격기간이래요 무슨 당시라고요 발생 거기 발생 당시 발생 당시지 처분 당시가 아니요 게이입니다 그리고 열한 번째는 2법 위반으로 얼마 이상이라고 금액을 얼마라고 쓰실 건가요 300 300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금액 내 손으로 꼭 써봐야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이라고요 3년 아주 삼삼하게 얻어맞아 그 다음 열두 번째 결격사에 해당되는 임원이나 사원이 있었을 때 얼마 이내에 해소하지 않았었더라고요 얼마 2개월 넉넉하게 시간 줬다는 겁니다 2월 2개월이면 업무 인수 인기하는데 충분하잖아 안 그러면 등록주도 돼가지고 3년 동안 영업을 못합니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뭐 여고 또 경험업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 아주 집중적으로 나오는 다음 시간에 바로 사 사에 있는 중기업무 바로 22 뭐가 있는지 쭉 한번 봐주시면서 그리고 여기 시험 문제감에서 정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